총선 출마 예정제의 비서에게 너희 같이 사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.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피해 여성은 현 부원장이 반성하지 않았고 현 씨의 지지자들로부터 2차 가해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들었다는 여성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경기 성남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석주 씨의 수행 비서로 현 부원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한 사람입니다. 현 부원장은 지난달 성남의 한 주점에서 이석주 씨와 비서 A 씨에게 너희 같이 사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 씨는 현 부원장이 반성하지 않았고 현 씨의 지지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왜 당관을 하고 본인 지지자들 하나 어찌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까? 현 부원장은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개된 합의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포함되며 2차 가해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현 부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현 부원장은 조사 엿새 만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